공주시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5일 보훈공원에서 우리 지역 출신 88명의 독립유공자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기념비는 단순한 역사적 기념물을 넘어 숭고한 역사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기억, 사람, 미래 등 3개의 테마로 구성했는데요. 기억의 경우 지역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태극 모양을 형상화하고 사람 부부는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마음에 담아 추모의 벽으로 표현했고 마지막 미래 부부는 조조형물로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을 통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오시덕 공주시장은 고귀한 정신을 기르기 위해 독립유공자 기념비를 제작했다고 밝히고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